롯데자이언즈 손우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 첫 타석부터 트론 홈런을 때려내면서 확실한 기선지압에 성공을 했고 팀 승리를 이끌어줬습니다.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. 첫 타석에 좋은 기회가 나왔는데 다음 타석부터 좀 안 좋아서 조금 그거는 내일 연습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고요. 사실 그 첫 타석 홈런이 시즌 12호포였잖아요. 스스로도 굉장히 짜릿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타석에서 어땠습니까? 홈런을 치려고 친 건 아니고요. 그냥 주자가 있으니까 정타로 맞춰서 두려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치다 보니까 그게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겸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타격도 타격이지만 오늘 김혜성 선수의 타구를 처리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. 사실 워낙 빠른 타자다 보니까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? 일단 공이 라이트로 들어가서 잘 안 보였는데 일단 타자가 해성이니까 더 빨리 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처리했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서 잘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덕분에 팀 분위기를 뺏기지 않고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. 사실 손형 선수 어제 1위이긴 하지만 그 글러브에 공이 좀 끼면서 오늘 손형 선수의 글러브에 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좀 정비를 한 건가요? 네, 정비를 좀 하고 왔고요. 어제 일은 너무 일단 세웅이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티 내면 안 되니까 야구장에서는 더 정비 잘하고 야구장에 나왔습니다.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으로 더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트레이드 첫 시즌에 이렇게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로 거듭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손형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을 때 그 직후의 마음가짐과 또 지금 경기를 뛰는 마음가짐이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저는 그냥 항상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해요. 못하든 잘하든 들어가려고 하고 일단 처음 트레이드 됐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되뇌이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심 탓으로 와서 일단은 너무 행복합니다.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하는 게 참 즐거운 요즘일 것 같은데요. 그런 만큼 아프지 않고 매일매일 뛰고 싶다는 생각도 클 것 같습니다. 지금 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? 컨디션 좋고요. 아픈 데도 없고 남은 경기 다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. 팬들도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랄 것 같은데요. 최근 8월 들어서 팬이 롯데라는 팀이 본격적인 오광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. 가을 야구에 대한 각오도 밝혀주시죠. 꼭 가도록 선수단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손우영 선수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롯데자이언트 손우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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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